성경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아멘. 그 매년마다 늘 나오는 세계 10대의 기업, 50대의 기업 이런 리스트들이 있는데 우리 팬데믹 지나고 나서 주식시장이라든가 10대의 기업의 랭킹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게 됐어요. 10대의 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은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 기업이 미래 가치를 가진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식의 판도가 완전 바뀌는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23년 가장 최근 통계일 것 같아요. 8월 통계예요. 엊그제 낸 통계인데 지금 시가총액별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아람코,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에머존, 테슬라, 페이스북, 벽크셔, 헤터웨이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1위부터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은 사우디아람코하고 헤터웨이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AI에 엄청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그리고 AI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은 계속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어요. 목사님 옛날 늘 상위권에 있던 JP 몰골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밀리고 있어요. 월맛 어디로 갔습니까? 네, 한참 밀리고 있어요. 그럼 계속 밀리고 있는 기업들은 뭐 해야 되겠죠, 빨리? AI로 가야 되겠죠. 경쟁은 그렇게 돼요. 이런 순위들을 보면 뒤에 쫙 깔려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AI 쪽으로 가야 살아남아요. 그래야 미래지형적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해요. 주식시장의 판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요. 딱 그 길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냐?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도표를 다시 보시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에 랭킹이 있어요. 두 기업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전부 다 미국 기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뭐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AI를 주도하는 나라는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또 누가 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미국이 본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노동자 계급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 아닌가요? 이 기업들은 거의 자지 않고 밀어붙이는 기업들이에요. 경쟁에서 안 밀려야 되니까. 제가 AI 쪽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워낙 기업들이 빨리 쳐내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학교에서 그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 수십 년 그 공부를 했지만 지금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대요. 자기가 못 따라가겠대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못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요? 일반인이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어디로 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필드의 전문인이 감을 못 잡겠다는데 몇 주문 새로운 게 나오는데 이게 뭐가 나오는지 분석을 못하겠다는데 일반인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컨트롤을 못해요. 입법기관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한참 뒤에 할 텐데요. 문제가 다 퍼지고 난 뒤에 큰일 났는데요? 그럴 텐데요. 그런데 원래 이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리포머들이에요. 루터 켈빈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얘기해줬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포지셔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것이다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어요.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서로 일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일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터냐? 아니에요. 사회를 돕기 위한 일터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쓸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본주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중요한 사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유럽이 사실은 동양문화권에 있는 나라들보다 유럽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더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들어오면서 유럽이 엄청난 발전하게 돼요. 이 사상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 엄청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아무리 성경에서 나온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제도라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뭐가 있죠? 부패성이 있어요.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요. 우리 전인격 골고루 부패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부패한 인간이 성경적인 제도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좋아지나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부패해져요. 아무리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부패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2절을 계속 불렀었죠.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성경적인 개념을 내가 가지고 살아도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 없으면 결국 무너져요.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그래야 돼요.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성경적인 개념에서 가져왔어도 결국은 부패예요. 자본주의 부패를 직접 경험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천재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칼막스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결국 부패하게 돼 있다. 심각한 문제를 조화할 거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시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에 좋은 모델이 있어요. 사도행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도 주님 뜻대로 다슬이 없어서 오 나의 주 이게 안 되면 똑같아요. 사회주의도 결국 무너져요. 결국 부패해요. 부패한 사람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성경 원리거든요. 그게 레이게의 원리이기도 해요. 부패한 사람이 만졌으면 그 만진 자리가 부패해져요. 오염된 사람이 그걸 만지잖아요. 그게 오염이 이쪽으로 가지 깨끗한 게 이쪽으로 오질 않아요. 레이게의 개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어떻게 해요? 썼던 그릇은 깨라 그래요. 아니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반드시 고여있으면 안 돼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늘 새롭게 돼야 된다. 그 얘기죠. 흐른다는 얘기는 새 물이 계속 오는 거죠. 방금 씻은 물은 아니에요. 새로 왔잖아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거 있어야 돼요. 흐르는 물이 있어야 돼요.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고여있잖아요. 그 물에 빨면 그 물이 물은 깨끗했는데 그 물에 빨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더러워져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령인들을 사모해야 되고 매일 사모해야 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이거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적인 개념을 내가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점점 변해요. 부패해요.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게 자본주의의 끝이에요. AI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들이 AI 위험성을 모르느냐 훨씬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이 경쟁사에서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일단 누구한테는 이익이 돼요. 만든 사람한테는 이익이 돼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돼요. 인류에게는 재앙이 될지 몰라도 자기한테는 이익이 돼요. 생각이 부패했죠. 일반인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전문가도 모르는데 일반인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장 세상입니다.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교회가 보금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보금의 개념을 가진 성경적인 개념을 가진 우리 후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벼랑 끝으로 가는 거구나 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뭘 맡기셨는지 내 사명은 뭔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보금운동하고 보금운동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내 인생 다 바쳐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우리 다음 세대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가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유럽교회에 그거 못했잖아요. 유럽교회에 젊은이 없어졌죠. 미국교회에 젊은이 없잖아요. 썬데이 스쿨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돼요.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제도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좋은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류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피한 인간이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무너져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와요. 민주주의의 국가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부패했어요. 부패한 사람을 여러 명 모아놓으면 깨끗해져요?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부패했는데 부패한 사람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깨끗해져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 쪽으로 가죠? 부패한 쪽으로 가요.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성령인도 없으면 모든 실셈들은 그렇게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세상을 치유하는 것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나는 정말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안 가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실패가 계속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계속되어지면 영적 문제로 굳어져요.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요약을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 자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농촌에서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정신분열 발병 위험이 막 증가해요. 반대로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정신병, 레이시 확 감소해요. 무슨 얘기죠? 경쟁이 어디가 심해요? 도시가 심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을 선진국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뭐죠?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얻고 정신병을 얻는 거예요. 편안함을 얻고 정신병을 얻는 거예요. 완전 폐망한 나라에서 급작스럽게 발전을 이뤄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일본 그래도 정신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경쟁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그 사이가 몇십 년 안에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도 정신병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걸 단기간에 이뤄냈으니까.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한국의 우울증 같은 문제가 터져 나오죠? 폭발하죠? 마찬가지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는 나라로 급부상했어요. 가장 힘든 나라보다 더 어렵게 살았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경제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역사는 역사에 없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왔겠죠?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어디까지 다니냐면 7시 반에 학교 등교하면 밤 10시에 학교가 끝나요.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학교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밤 10시에 끝나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학교에 아침 7시 반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공부해요. 미국에 2시 반에 끝나잖아요. 밤 10시까지. 어떤 학교는 조금 더 심한 학교 제 여동생에 다녔던 학교는 한시인가 끝나요 새벽 1시에. 정상인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그 대신에 자살률이 1위예요.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질환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고 모든 나라에 다 퍼져있지만 언제나 1위는 미국이에요. 정신 문제 1위는 언제나 미국이에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하버드 의대예요. 14국에 6만 4백 몇 명 성인들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했대요. 만나서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이 나라별 중에서 정신질환자 1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1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왜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경쟁이 심하니까 거기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보상받을까요? 힘든데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어디로 받으러 가요? 약물로 보상받으러 가요. 그래서 마약을 또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도 큰일 나다 싶은 펜타닐 같은 거 보세요. 사람이 완전 망가지잖아요. 완전 망가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살리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제주나 시스템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다수가 원해가지고 이 시스템이면 될 것 같다 해서 만들었어요. 미국의 파운더들이 이 나라를 세웠던 파운더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헌법을 만들 때 컨스티트이션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제도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 못 살려요. 붙잡고 있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제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군주제도 해봤고 봉건사회도 해봤고 사회주의도 해봤고 민주주의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 보금이에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틀린 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틀린 건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되거든요.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국가가 얘기하는 성공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이게 내 삶의 목표예요. 그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붙잡잖아. 이게 성공이에요. 여기 가야 돼요. 모두가 다 이쪽으로 다 가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틀린 것을 집착하는 것. 또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실패했다. 또 실패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안 됐던 것. 내 실패. 나는 왜 이렇게 못 났을까. 이거 계속 붙잡고 뭐가 돼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아닌 목표를 계속 잡아도 영적 문제가 오고 실패했던 상처를 계속 붙잡아도 영적 문제 와요. 그거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읽었죠? 39장 창의 세계를 읽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요셉이 뭘 붙잡고 있는지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 이거는 참으로는 안 되지. 반드시 복수해야지. 그걸 계속 붙잡았으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이 없는데 보디바리 아내가 저렇게까지 나를 할 수 있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 그걸 계속 붙잡잖아요. 그럼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와요. 인생 실패예요. 틀린 것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 잡았는지 보세요. 2절에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 이걸 붙잡았어요. 맞는 걸 붙잡은 거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집중력이에요. 상황은 지금 노회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미래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붙잡은 게 따로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사회가 경쟁 사회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실패를 했고 내가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고 그거 괜찮아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뭘 붙잡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키예요. 요셉이 붙잡았던 영적 집중력.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거 붙잡는 거.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거 붙잡는 거예요. 내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 주관해 주옵소서. 주 뜻대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으면 나 금방 옆으로 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배경도 없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 이게 그거 했는데 뭘 살려요? 애국을 살려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그거 했는데 뭘 살려요? 미국 살릴 수 있어요. 미국 살릴 우리 다음 세대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요셉이 되겠어요, 이게요? 노예인데. 애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되겠어요? 감옥 갔는데 되겠어요? 그것도 강간범으로 감옥을 갔는데 되겠어요, 이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교도소에서 제일 그래도 대우를 받는 죄의 목이 폭력이래요, 폭력. 폭력범으로 들어가면 제일 대우를 받는대요. 제일 대우를 못 받는 게 강간범이에요. 교도소 안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건 파렴치범이에요. 애국의 노예가 파렴치범으로 들어갔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붙잡은 게 달라요. 집중하고 있는 게 달라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계속 그거 붙잡은 거예요. 계속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게 한 나라 살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전능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거 얘기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고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안 되는 연약함을 다 없애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뭐라 그래요?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It is finished. 끝났대요. 다 끝났어요. 그리스 안에서 새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누구 선 안에 있어요? 그리스. 우리의 구주대신은 그리스의 손 안에 있어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안 맡기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그리스의 손 안에 있어요. 창조주의 손 안에 있어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인도라는 것은 누구가 와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도예요. 그럼 어떻게 인도할까요? 꿈으로요? 아니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이에요. 매주 자기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세요. 이렇게 해라. 방법은 이렇게 가야 돼. 방향은 이쪽이야. 나의 생각을 주관하사. 내 생각은 원래 이쪽으로 튀게 돼 있는데 그거 아니야. 여기야. 뭘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완전한 승리 시작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